편입시작엔 편입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모님도 거의 얼싸안고 반행복사정도 했죠 제일 힘들었던 게 일단 그래도 평일에 듣는 친구들은 주말 하루는 쉬잖아요 근데 저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계속 출근하고 주말에 수업 듣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쉬는 일이 아예 없었는데 처음에는 진짜 힘들었는데 적응하다 보면 솔직히 인간이 적응의 동물이라고 솔직히 적응돼요 그리고 어쨌든 조언인 상황에 맞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니까 솔직히 저보다 시간이 없던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하고 그냥 누구든 다 열심히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도움을 많이 듣고 성공을 많이 듣는 건가요? 아 이거 없으면 저는 뭐 아예 못했죠 제일 도움을 듣던 거였어요? 그러면 원장님의 세심한 케어 플러스 선생님들도 신경을 되게 많이 써주셔서 그러니까 다 개인 개인별로 이제 다 솔직히 원생이 많은 파악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도 다 세심하게 케어해주시고 와서 말도 걸어주시고 그냥 그 인간관계가 저는 제일 좋았어요 그 수업지는 물론 깔려있는 거였지만 경희대 시험 볼 때 어땠어? 딱 시험 보고 나왔을 때 이제 뭐 속된 말로 망건이라고 하죠 이제 경희대가 처음 시험인데 그게 망건이었거든요 그거 제가 무슨 고등학교에서 봤는데 이게 처음 시험이다 보니까 시간 여유를 못 두고 출발해서 엄청 촉박했어요 그래서 시험 도착하자마자 시험이 한 20분인가 10분 그 정도 입실 마감 시간 남아있었는데 차가 이제 막혀서 못 들어가가지고 내려서 엄청 뛰었어요 땀나고 안경 쓰다보니까 이제 마스크 때문에 긴 쳐서 막 앞에도 안보이고 그랬는데 정신이 없었고 처음에는 입실 마감 시간이 시험 시간보다 한 30분 정도 전까지 마감을 하니까 어쨌든 앉아가지고 좀 마음가다듬을 시간이 있어서 처음에 생각한 거는 그냥 선생님들 말씀 계속 생각하고 마지막까지는 계속 단어 붙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화장실 갔다 오고 그냥 처음 시험이라 솔직히 실감은 안 났는데 문제 딱 받은 순간 그냥 학원에서 모의고사 보는 것처럼 풀었던 것 같아요 학원에서 연습하길 수 있더라고요 네 네 긴장은 전혀 안 됐던 것 같아요 학교 갈 준비는 잘 되고 있지? 이제 뭐 가방이라는 것도 적응 좀 못할 것 같은데요 할 수 있겠어? 적응이요? 적응이요? 어 일단 여기 입가 아니에요? 네 저도 입고했어 그러니까 입가이지 입가로 갈 거에요 그렇죠 네 한번 생각해봅시다 생각해주세요 자 마지막 나에게 설립이 되나? 아 은인이죠 이거는 뭐 딱 정해져 있는 말 같아요 그냥 은인이에요 은인 편입학 입시를 준비하는 새로운 방법 편입 N